4월 21일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불안정한 걸음 발목인대 파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동현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공개되겠는데요.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발목인대 파열을 위한 신의 한 수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가격 등이 좋아서 바다의 보리로 꼽히는 고등어. 오늘의 신의 한 수로 꼽혔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으러 통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목인대를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는 고등어입니다. 통영 욕지들은 우리나라의 고등어에 70% 이상을 양식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 그 앞에 작은 섬 연화도에서 저희 조카가 직접 양식하는데 연화도 그네는 물이 맑고 수질이 좋아서 특히 고등어가 잘 성장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 고등어. 양식 고등어는 자연산 고등어보다 지방 함량이 두 배 이상 많아 고소한 맛일 특징. 고등어 크기가 크고 살이 단단하며 청록색을 띄고 있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게 제일 좋습니다. 발목 정거비 인대 파혈에 의한 신의 한 수 고등어. 지금부터 싱싱하게 공개합니다. 아, 내 고등어. 고등어에는 각종 질병 예방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등푸른 생선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 관절 염증 개선에도 그만. 활 고등어의 진술을 느낄 수 있는 맛. 활 고등어 회. 활 고등어는 수주관에서 꺼내자마자 피를 빨리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껍질 제거가 잘 돼야만이 회의 맛이 훨씬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고등어. 싱싱하게 한 입. 고등어를 맛있게 드시려면 고등어 특수 소스가 있거든요. 간장 소스에다 찍으셔서 김이나 다시마에 얹어서 싸드시면 최고입니다. 이번엔 국물 요리. 고기를 넣고 뚜껑을 꼭 닫아서 다시 끓여줘야 잘 익습니다. 속까지. 이렇게 끓는 상태에서 오래 둬야지 됩니다. 금방 하면 깊은 맛이 없어요. 국물이 좀 뿌옇게 올라올 때까지 계속 끓이세요. 고등어에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바다처럼 영향을 품은 맛. 활 고등어 매운탕. 과일 고등어 매운탕은 살아있는 고등어를 직접 잡아서 끓이기 때문에 비린내도 안 나고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많이 납니다. 영향으로 무장한 고등어로 만든 매운탕. 두 배 더 진하게 즐길 수 있는 라면 사리 등판. 면발 사이의 칼칼한 국물이 쏙쏙. 빠빠빠빨 빨간 맛. 새 양대 산맥 두 번째 예사롭지 않은 묵은지를 더해 맛은 물론 면역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고등어의 대표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풀수 불포화 지방산으로 고등어 반토막이면 하루 건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봄철 더욱 생각나는 칼칼한 밥도둑 고등어 조림 납시오. 저희 집은 살아있는 고등어로만 요리를 하기 때문에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요. 거기에다가 땡초라든가 파, 마늘 이런 양념을 좀 듬뿍듬뿍 넣어야 제일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빈혈 예방에도 좋은 고등어를 고소하게 맛볼 수 있는 구이. 살 고등어의 특징은 비린내가 첫째 안 나고요. 살결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셀레늄 함량이 우수해 항산화 적용으로 노화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활 고등어 구이. 시장에서 사오는 거는 선호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 쌀뜨물에 한 20분 정도 담가놨다 요리를 하시게 되면 비린내도 좀 덜 나고 쫄깃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염증과 통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등푸른 생선 고등어. 발목 인대 파열을 위한 고등어로 오늘도 건강한 한 수 튼튼하게 잡았습니다. 오늘의 신현수는 통영바다가선사는 고등어였습니다. 구이도 좋고 회도 좋고 빨간 맛, 탕까지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고등어였는데 무엇보다 오늘 주제 질환과 관련된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발목 아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네,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많아 인대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인대 손상에 있는 환자가 섭취하기에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요산 수치를 올려서 통풍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등어 적당히 섭취하고요. 또 운동으로 발목에 힘을 다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가지 운동 방법 알려주세요. 네, 발목 외측인데 강화 운동이 외측인데 파혈에 예방이나 재활에 도움을 주는데요.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킬레스건 신장 운동입니다. 자세는 벽을 보고 서서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 벽에 댑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 상태에서 몸의 체중을 앞으로 쭉 실어 나르면 뒷발에 장단지에서 발목까지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하고 양발을 10번씩 하루에 3번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고유 수용 감각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려는 발로 바닥을 딛고 반대쪽 발을 무릎부터 굽히면서 서서히 90도까지 들어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를 하고 다시 다리를 바닥까지 서서히 내리는데요. 이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발목에 있는 발을 까치발을 들고 운동을 해 준다면 좀 더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골건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은 후에 세라밴드를 운동하려는 발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중심으로 전적부를 바깥으로 움직여줍니다. 반대쪽 발로 세라밴드를 밟아 니은자를 만들어주고 발을 밖으로 쭉 빼는데 이때 운동하려는 발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런 발목인대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발목인대 파혈의 가능성을 낮추고 튼튼한 발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인대 파혈을 방치하면 발목 관절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운동법 꼭 참고하시고 앞살려드린 신의 한수 고등어로 또 건강식단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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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